아직도 물총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있다니 그 모습이 정겨워 옛 생각이 난다 여름이면 문방구에선 어서오세요 헤이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니 컴포넌트를 하나 들고 왔어요 지금 엄청 오래된 모델이에요 이게 몇 년도 제품이냐면 2003년도에 제조를 했네요 지금 한 17년 정도 지나간 제품인데요 모델명은 UXH30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나와요 옛날 아주 옛날 제가 이 제품을 피자 배달 알바했던 돈으로 샀던 그 당시 한 12만원인가 주고 샀었던 기억이 나네요 참 오래 전 일이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 아니지만 기존에 쓰던 거를 왜 바꿨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이걸 뭐 어떻게 부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으로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이제 JVC 미니 컴포넌트 아니면 마이크로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죠 리모컨도 이렇게 앤티칸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사용해 왔어요 뒤에 단자에 AUX도 활용이 가능해서 PC같은 곳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스피커 스피커 양쪽 스피커 그리고 요거가 또 이제 AM한테나 그런 식이고 이건 또 FM한테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12V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요거는 AC 220V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자입니다 저는 220V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헤드폰도 꽂을 수 있고 정말 뭐 만능이죠 뭐 만능 자 그 당시에 블루투스랑 USB 입력이 없을 뿐이지 요거 하나면은 대부분 뭐 최고였죠 그리고 CD 지금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났고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이것도 고장 났습니다 지금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라디오 라디오 플레이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근데 라디오 플레이와 AUX 기능만으로는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아무리 엔틱 감성 좋아요 엔틱 뭐 레트로 이런 감성 좋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지만 편의성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또 지르게 됐어요 어 이 스피커 2조는 10와트 짜리에요 이거 10와트 10와트 이렇게 됐고 음질이 꽤 괜찮아요 그 당시 스피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에이징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세월이 좀 많이 흐를수록 또 이제 소리가 좀 깊고 어 진해진다고 하죠 일단은 스피커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에 생활을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윗집 옆집 아랫집에 민폐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개인 주택이면 몰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주택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그런 제품들을 가정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보시면 그 안함 인캐 그런 진짜 엄청 큰 전축 그런 세트를 어 집에는 다 구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에선 이런 10와트 이상 스피커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럼 자기 성능을 100% 활용도 못할 뿐더러 남들에게 또 민폐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불편해요 진짜 이 방에 벽에 엄청난 방음 방 바닥 위 뭐 아래 방음 작업을 완전히 다 하고 뭐 듣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는 이 아파트에서는 10와트짜리 스피커 두 개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3000% 얘기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어 이 제품은 일단은 좀 넣어두려고 해요 나중을 위해서 버리진 않고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스피커 두 개만 사용을 하고 제가 이제 들여온 제품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를 했어요 가격 대비 평이 좋다고 해서 제가 구매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모델명은 BT298A라는 제품인데요 해외 구매를 했고 배송하는 데는 한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2만원대 가격 치고는 정말 괜찮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도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라디오 기능도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MP3도 인입이 되고 메모리 카드도 인입이 되고 마이크도 인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트래블, 베이스, 마이크 볼륨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리모컨도 귀엽게 있습니다 어 나름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 바뀌겠죠 라인이 이제 이건 이제 FM 모드 그리고 모드 이걸로도 바꿀 수 있고 모드로 바꿔 볼게요 블루투스 그리고 라인은 뒤에 보시면 빨간색, 흰색 그렇게 AUX 단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PC나 다른 곳에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그럼 라디오 음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95.3 제가 95.3을 많이 듣는데 이거 광고라 나와도 되나? 네 진작으로 바꾸라니깐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원한 초 고고고고 소리를 한번 조금씩 키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오빠들이 세심 달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네 도로에서 어린이 아이고 야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출력 하나는 장난 없습니다 좀 지켜주세요 네 좀 있으면 터져요 터져 터지겠어요 거의 여기서만 돕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해요 설명이 필요 이번엔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 BT라고 나옵니다 자 등록을 해볼게요 예 바로 등록이 됐네요 자 그럼 제 컨텐츠를 한번 들어가서 자 여기가 바로 꾸미보입니다 자 우리 씨 여기 꾸미고 왔어 천천히 가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 안녕하십니까 헤이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바당 꾸미고까지 갔다 왔어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출발 자 여기는 낙동강길입니다 낙동강 베이스를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아들과 함께 꾸미고까지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너무 너무 퍼가지고 베이스 좀 틀릴게요 트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랩을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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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되지 머리되지 오우 오우 바르다 어때요? 이 정도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현재 백색 소음이 살짝 나긴 해요 왜냐면 베이스랑 트래블을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백색 노이즈처럼 한소리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 보세요 조금 나죠? 그래서 요거를 평소에는 중간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들어보세요 지금 거의 안 나죠? 지금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요정도로 해놓고 평소 요정도로 가볍게 들을만한 엠프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PC랑 연결할 때는 PC에 맞는 RCA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돼요 꼭 3극으로 하셔야 되고요 요런 핸드폰에 꽂으실 분들은 4극짜리 3.5파이 단자와 그리고 RCA 케이블 그런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노트북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3극짜리 2 RCA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전혀 손색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물총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있다니 그 모습이 정겨워 옛 생각이 난다 여름이면 문방구에선 네 이번 영상도 요런 저렴한 엠프를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POP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